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스태프북 입니다. 오늘도 6월 3일 영어 문장 발음 10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제주도에 비가 왔는데요. 장마기간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미국인 친구랑 함께 커피를 마시고 나오는데 우산들이 모두 검은색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두 개를 고른 다음에 미국인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저거 우리 우산 아냐? 영어로 ant those our umbrellas 다섯 번 했습니다. aren't those our umbrellas 열 번 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난 등을 문에 기댔어 미국인 친구랑 우산을 찾고 카페 밖으로 나서려는 참이었는데 갑자기 비가 엄청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짝 등을 문에 기댔고 이런 나를 본 미국인 친구가 뭐해? 이렇게 물었습니다. 난 등을 문에 기댔어 난 등을 문에 기댔어 I had my bag against the door 다섯 번 했습니다. I had my bag against the d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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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번 했나요? 세 번째로 이제 내가 나갈 준비가 된 거네 소나기가 그쳤어요. 그래서 미국인 친구에게 외쳤습니다. 이제 내가 나갈 준비가 된 거네 Now you're ready to go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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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번 했고요 Now you're ready to go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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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번 했습니다. 네 번째로 내가 도서관 구경 시켜줄게 미국인 친구를 데리고 도서관에 갔습니다. 그리고 미국인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도서관 구경 시켜줄게 I show you around the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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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번 했고요 I show you around the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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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번 했습니다. 아 많네요. 숙제가 많습니다. 오늘 끝내야 할 숙제가 있어 숙제 할 생각이 나서 미국인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끝내야 할 숙제가 있어 나은 다섯 번 했고요 I got a homework to get them today 10번 했습니다. 이제 한번 유튜브에서 영상들을 반복해서 볼 수 있어? 영어로 어떻게 말해볼까요? 유튜브에서 영상들을 반복해서 볼 수 있어? We can watch the videos over and over blah blah on YouTube. 블라블라에 뭐가 들어갈까요? We can watch the videos over and over blah blah on YouTube. 한번 정답 볼까요? We can watch the videos over and over again on YouTube. We can watch the videos over and over again on YouTube. 다섯 번 했나요? We can watch the videos over and over again on YouTube. We can watch the videos over and over again on YouTube. 네 감사합니다.